11월 선거와 관련해 지난 주말 LA 카운티에서 총 122개 투표소가 문을 열고 유권자들의 현장 직접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도 사전투표센터 38곳이 오픈했습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는 이번 주 주말 더 많은 투표센터가 운영에 들어갑니다. 헤리스 부통령 캠프가 대선 캠프 막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령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주말 당 안팎의 유명 인사들이 촐동한 가운데 민주당 텃밭인 뉴욕시 한복판에서 유세하며 막파지 세몰위를 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헤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개월간에 걸친 중국 해커들의 공격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에 소속된 단 고위급 인사를 포함해 미국 전개 인사들의 전화통화 내용과 문자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경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경제 보호주의에 대한 움직임이 세계 경제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를 지역구여하고 있는 연방 하원의원들이 캘리포니아 내 개솔린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로 대기위원회의 정책 표결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로버트 한 LA 한인의 이사가 제37대 LA 한인 회장의 단독 출마함으로써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어제 호수원 지역의 한 주택에서 열린 파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습니다. 템플시티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했습니다. 소방국 화재 원인 조사 중입니다. 지난해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심각한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등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 축소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미국의 국제 리더십이 한계점을 노출했다는 지적입니다.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이송됐고 북한군 부대들이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월드 시리즈 2차전에서 어깨 부상을 당한 다저스 오딴이 선수가 오늘 3차전에 출전할 것이라고 로버트 감독이 밝혔습니다. 3차전 오늘 오후 5시 8분 양키 스테디움에서 열립니다. 한국 시리즈에서는 기아 타이거즈가 삼성 라이언스를 7대5로 걷고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최다인 역대 12번째 우승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9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0월 28일 월요일 라디오솔모닝뉴스 2부입니다. L.A. 다저스는 다저스 스태디움에서 열린 월드시리즈 1차전 2차전 모두 쓸어 담았습니다. 다저스는 다저스 스태디움에서 열린 월드시리즈 2차전에서도 4대2로 승리를 거두고 1차전 2차전 모두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제 첫 두 경기를 모두 잡은 다저스 오늘부터 뉴욕에서 경기를 합니다. 월드시리즈 3,4,5차전은 오늘부터 사흘간 양키 스태디움에서 열립니다. 7전 4선 승제 월드시리즈 역사상 1,2차전을 잡은 팀이 우승한 경우 84%입니다. 이 양키즈는 그 16%에 자라지 않는 경우의 수에 도전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다저스는 월드시리즈 우승을 위해서 높은 확률 속에 뉴욕으로 떠나게 된 셈입니다. 다저스 구장에 가득 메운 관중들 대부분 주차가 어려워서 걸어서 올라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버스 타고 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일부러 선셋길에 있는 다저스 야구장 입구 있죠. 거기서 내려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페르난도 발렌수엘라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됐기 때문에 거기에 들렀다가 인사를 하고 혹은 꽃이나 초를 갖다 놓거나 인형을 갖다 놓고 그리고 경기장으로 걸어 올라가는 다저스 팬들이 상당히 1,2차전에 많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저스와 양키즈의 월드시리즈 3차전 뉴욕에서 열리게 됩니다. 다저스 구장에서 열린 월드시리즈 끝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불법 도로 점거, 불법 불꽃놀이 하고 그랬었죠. 성숙한 시민의식,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성숙한 시민의식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월드시리즈 2차전에서 왼쪽 어깨를 다쳐 교체된 소퍼스타 오딴니 소이 선수가 이 우려를 딛고 3차전 선발 라인업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다저스와 뉴욕 양키즈가 맞붙는 월드시리즈 3차전은 LA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 8분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데이블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딴니가 3차전을 출전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오딴니는 어제보다 오늘 몸 상태가 좋아졌고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라 믿는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딴니는 LA 다저스 다이수에서 벌인 월드시리즈 2차전 7회 말 이루도루에 성공한 뒤 어깨통증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AP통신은 오딴니가 LA에서 MRI 촬영 등 정밀검사와 치료를 받아서 다저스 동료들보다 늦게 뉴욕에 도착했다며 왼쪽 어깨 부분 탈구라는 진단이 나왔지만 다저스는 오딴니가 타석에 서는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월드시지 열기 뭐 대단합니다. 시청률에서도 그게 나와요. 7년 만에 최고 시청률 기록했다라고 나오는데 월드시지 관련 소식은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와서 월드시지를 보지 못했던 곳도 있습니다. 팔로스버디스입니다. 지난해 폭우 등으로 발생한 산사태와 계속되는 집안 침해로 전기 가스가 차단됐던 팔로스버디스 지역 일부 주택 전기 다시 공급될 예정입니다. 토지 이동이 둔화됐다는 시당국 발표에 따른 이번 조치는 상당수 주민들의 숨통을 틀게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렌초 팔로스버디스 시당국은 수개월 동안 전기가스가 차단됐던 C뷰와 포르투갈 밴드 지역에 있는 28곳 주택에 전력이 복구될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전력 복구 작업은 이번 주부터 진행이 되고요. 한 번에 주택 한 곳씩 철저하게 검사한 뒤에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시당국은 전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지난 7월 집안 침하 사태가 계속되자 안전을 이유로 전기와 가스 차단을 시작했고 지난 9월에는 무기한 차단 조치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빈뉴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자연재해 피해를 본 이 지역 주민들 지원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해 집안에 물을 퍼올리는 등 주택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뉴스험 주지사에 따르면 팔로스버디스 페닌슐라 지역에서는 산사태 이후 일주일에 약 최대 12인치의 집안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지역구로 하는 연방 하원의원들이 캘리포니아 내 게스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로 11월 8일로 예정돼 있는 가주 대기위원회 정책 표기를 연기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연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주 45지구의 미셸 박스텔 연방 하원의원이 주도하는 가운데 연방 하원의 캘리포니아주 출신 공화당 의원 12명 전원이 가주 대기자원위원회에 게스 가격 인상을 불러오는 환경 정책에 대한 표결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는 당초 다음 달 8일 관련 정책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가주 출신 공화당 의원 12명은 가주의 대기자원위원회가 논의 중인 새로운 환경 정책으로 소비자들의 게스값 부담이 커지는 데 대해서 대기자원위원회 측이 투명성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24일 발송된 의회 대표단 서한에서는 가주 대기자원위원회가 가주의 소비자들에 대한 정책 영향을 분석하고 소통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표결을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기자원위원회 측은 서한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11월 8일로 예정된 표결은 주정부에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기자원위원회는 지난해 경제영향보고서에서 검토 중인 강화된 탄소 감축 정책을 통해서 내년에 게스 가격이 갤런당 최대 47센트까지 오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한 발 물러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게스가격을 인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는 인정했지만 정확한 인상폭은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자원위원회의 투명성 문제는 이달 특별입법회기에서 초당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한편 24일 공화당의 로실리시 오추하보구 가주 상원위원은 게스가격에 대한 표결 영향과 관련해 공화당 의원들이 서명한 지리목록에 대해서 가주 대기자원위원회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의 마이크 깁슨 하원위원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누구라도 서한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대기자원위원회에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라디오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최근 육류와 육류 가공품, 냉동식품과 햄버거에 이르기까지 식탁에 오르는 식품들이 잇따라 박테리아에 오염돼 사망자와 입원 환자가 발생하는 등 먹거리 한 잔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맥도날드 이꼴라이 대장균 감염 사태에 이어서 코스코에서 판매되어 온 훈제연어와 닭고기, 냉동와플 등 제품들도 리스테리아균 오염 가능성을 이유로 대량 리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맥도날드 이꼴라이 감염 사례는 75건까지 늘어났고 조사 결과 캘리포니아 식품공장에서 납품한 양파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코스코도 훈제연어와 닭고기가 들어간 즉석식품, 냉동와플을 리콜 조치했기 때문에 코스코에서 냉동제품, 훈제연어, 즉석식품, 냉동와플 이렇게 구입하신 분들은 내가 산 제품이 리콜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고 즉각 반품하시기 바랍니다. 환불 조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스코는 회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원들이 어떤 어떤 것을 사갔는지 코스코 측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회원들에게 물건을 사간 대상 회원들에게는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했는데 혹시 받지 못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환불 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재정적 위기에 처한 학자금융자 채무자들을 위한 새로운 탕감안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25일 연방교육부는 자연재해나 갑작스러운 의료비 등으로 인해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자금융자 대출자를 대상으로 부채를 탕감해주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새로운 탕감계획이 실현될 경우 약 800만 명이 학자금융자에 따른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교육부는 새 탕감안을 수주 안에 연방관보에 게시하고 내년에 최종 규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새로운 탕감안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동안 다른 학자금융자 탕감정책과 마찬가지로 법적 공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 확산 속에서 해킹과 피싱사기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를 인한 피해도 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에게 이 같은 온라인 범죄 심각성을 강조하고 예방하는 세미나가 오늘 열립니다. LA한인회는 한인검사협회와 공동으로 사이버 범죄 예방 세미나 오늘 오후 5시 30분부터 LA한인회관에서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세미나에는 연방수사국 FBI의 LA지역 사이버팀 소속 한인 마이클손 스페셜 에이전트 LA검찰의 가브리엘 김 검사가 강사로 나와 사이버 범죄 사례들을 질시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처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오늘 세미나 오후 5시 30분부터 LA한인회관이고요. 한국어 통역도 제공됩니다. 로버트완 LA한인회 이사가 제37대 LA한인회장에 단독 출마하면서 무투표로 당선됐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한인회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7대 LA한인회장 후보 등록을 위한 서류를 배부했는데 마감일인 25일까지 로버트완 LA한인회 이사가 유일하게 후보 등록 서류를 받아감으로써 단독 출마했습니다. 로버트완 이사는 오는 11월 6일 재반 서류를 제출하는 한인회장 후보 등록 절차를 마치면 한인회장으로 당선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로버트완 씨는 32대 LA한인회장을 역임한 제임스완 전 한인회장의 아들로 LA에서 태어나 에몰이대를 거쳐 USC에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LA시 도시개발 커미션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LA한인회 이사로 지난 4년 동안 활동해 왔습니다. 로버트완 씨는 지난 2017년에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연방 하원 34지구 보궐선고에도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써 LA한인회는 36대 현 제임스완 LA한인회장에 이어서 2세가 한인회장을 맡게 되면서 2세 한인회장 체제로 유지되게 됐습니다. 새 한인회장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라디오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유에스메트로은행의 올 3분기 순익이 전분기 및 전년동기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에스메트로은행의 지주사인 유에스메트로뱅콥이 지난 25일에 발표한 2024년 3분기 실적에 따르면 은행은 올 3분기 174만 달러 순익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순익은 직전 분기에 219만 달러 대비 20.3% 전년동기인 2023년 3분기에 231만 달러와 비교하면 24.6%가 감소한 겁니다. CBB은행이 올 3분기 전분기와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년동기 비교 감소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CBB은행의 지주사 CBB뱅콥이 지난 25일 발표한 3분기 실적에 따르면 올 3분기에 560만 달러 순익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직전 분기 550만 달러와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년동기 3분기 670만 달러에 비교해서는 16.4% 감소한 것입니다. 다만 자산과 예금 대출 등 주요 경영지표 부문 중 자산과 예금은 전년동기 대비 성장세를 달성했습니다. LA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올드타이머 중 한 명으로 한인 상업용 부동산업계 1세대 샘정 아주부동산대표가 파세데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파세데네 경찰국과 친지 등에 따르면 샘정 대표는 며칠 동안 외부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걱정이 된 가족과 회사 직원들이 자택을 찾아갔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주변에서 정 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따르면 정 대표는 그동안 우울증 증세를 보여왔고 최근 증세가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72년에 도미한 고우인은 가발 세일즈맨으로 이민생활을 시작했고 1978년 부동산업계에 뛰어들었습니다. 미국 부동산회사를 거쳐 1981년 아주부동산을 창업해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거래와 부동산을 관리하는 타운 내 대형 부동산 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고인은 한인 가정상담소 위탁 및 입양 프로그램을 위해 만 달러를 캐척하는 등 이웃돕규와 봉사에도 앞장서 왔었습니다. 올해 일광절약시간제 데일라이 세빙 일명 써머타임이 이번 주말 일요일 11월 3일에 해제됩니다. 따라서 이날 새벽 2시를 새벽 1시로 1시간 빠르게 조정해야 합니다. 일광절약시간제는 아리조나주와 하와이를 제외하고 전국 48개 주에서 매년 3월 둘째 일요일 시작돼서 11월 첫째 일요일에 끝납니다. 해제 후 LA와 한국 시차는 16시간에서 17시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10월 28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아침 출근길엔 옷차림을 어제와는 다르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남가주 지역 대체로 흐리고 남가주 대부분 지역 낮 최고기온은 지난 주말보다 무려 10도 이상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오늘은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겠습니다. 화요일은 내일을 포함해 남은 한 주간도 남가주의 낮기온은 평경기온을 계속 빗돌아 서늘하겠고 주말을 향해 갈수록은 낮기온보다 낮아져서 이번 주말에는 가을비 소식까지 나와 쌀쌀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기온 69도 밤 최저기온 5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0도 50도 델리와 일란 댐파이어 지역은 72도 48도 해안지역은 68도 53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흐리고 남해안에는 비가 내립니다. 서울에 오늘 아침 최저기온 50도 낮 최고기온은 68도 예상됩니다. LA 카운티 조기투표소 오픈됐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오픈이 됐죠. 그리고 다운타운 도시 곳곳에 선거소 선거투표소라는 팻말이 곳곳에 나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드랍박스에 우편투표 투표용지를 드랍하는 사전투표는 이미 진행되어 왔지만 현장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는 현장투표소가 오픈한 것은 이난 토요일 처음이었습니다. LA 카운티에 총 122개 투표소가 오픈했고요. 투표소 오픈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LA 카운티 주민들은 거주지 주소와 관계없이 아무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시는데 LA 다운타운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점심시간에 잠깐 투표하고 올까? 하고 해서 가서 투표하고 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말 11월 2일에는 LA 카운티 내에 648군데 투표소가 추가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건날인 11월 5일에는 당연히 모든 투표소가 오픈을 하고요. 투표소 운영 선건날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유권자 등록을 미처 못한 경우에는 투표소에서 유권자 등록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리스 부통령의 고향이자 정치적인 텃밭인 LA의 유력 일간지 LA타임즈가 해리스에 대한 지지 선언 계획을 철회해 그 후 폭풍에 휘말렸습니다. 대선을 열흘 앞뒀던 26일 LA타임즈가 편집위원회 차원에서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할 예정이었지만 사주인 패트리욱 순시용 박사 일가의 반대로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것입니다. LA타임즈는 정통적으로 진보색에 강한 캘리포니아에서 수세대에 걸쳐 대표적인 민주당 성향의 언론으로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LA 거주자인 해리스 부통령은 편집위원회 내부적으로 지지를 모은 유일한 후보였을 뿐 아니라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를 막아줄 중요한 방어막이었다며 사주일가의 지지 선언 비토 이후 안팎으로 거센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지 선언 계획 철회 이후 수천명의 독자들이 LA타임즈의 구독을 끊었고 편집위원회에 속한 3명의 임원은 사직하기도 했습니다. 200년 가까운 직원들은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공개 청원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LA타임즈뿐만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많은 언론들이 초박빙 상황 속에 후보 지지 선언을 보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ABC 방송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격차를 다소 벌렸고 CBS 조사에서는 격차가 다소 줄어드는 등 초박빙 대결에 따른 예측 불허의 판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ABC 방송이 조사한 것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 49% 트럼프 전 대통령 47% 지지를 각각 받았습니다. CBS 방송은 50% 해리스 부통령 49% 트럼프 전 대통령 각각 뽑겠다 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CBS 조사에서는 경제 이슈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상당히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카멜라리스 부통령이 대선을 9일 앞둔 어제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니아를 찾아서 이른바 집토끼 결집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8만 표 차로 이긴 펜실베니아의 최대 도시이자 민주당의 텃밭인 필라델피아에서 흑인 교회와 이발소, 서점, 식당 등을 방문해 바닥 표심을 가지고 유세를 통해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한 것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유세 중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투표하는 젊은 유권자들을 별도로 특정에 거론하며 투표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오전 필라델피아 한 흑인 교회 예배에도 참석했고 예배 후 기자들에게 우리가 승리로 가는 길에 필라델피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펜실베니아는 의심의 여지 없이 대선 승리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어서 교회 인근 필라델피아 서부의 한 이발소를 방문해 흑인 남성들과 교육 분야에서 인종적 대표성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어 흑인 역사전문 서점을 찾았고 이후 프레이트코 푸에리토리코 식당도 방문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은 미시간 그리고 30일에는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컨신 등에서 유세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스칸과 위스컨신 유세 등은 유명 가수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 29일에는 이른바 최후 변론 제목의 연설을 백악관 앞 엘립스 팍에서 진행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당 안팎의 유명 인사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뉴욕시 한복판에서 유세하고 막바지 세몰이를 했습니다. 뉴욕시는 민주당 텃밭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했을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승패를 결정하는 경합주 대신 사실상 적진에서 공화당 전당대를 방불케하는 이벤트를 개최한 것은 뉴욕 태생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희망, 그리고 장소가 갖는 상징성이 주는 홍보 효과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어제 유세에서 사실상 그동안 선거운동하지 않았던 멜라니아 여사도 처음 나와 지지 유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갓브레스 더 USA 이 가수 리 그린우드가 직접 노래를 부른 가운데 멜라니아 여사 소개로 메디센스케어가든 연단에 섰습니다. 네, 그 유명한 메디센스케어가든 맞습니다. 11월 우리는 미국을 구할 것이라며 미국에서 짓고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다 등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 범죄자 침략을 중단시킬 것이며 아메리칸 드림을 다시 되살릴 것이라며 이것은 모두 여러분 손에 달려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 물가, 이민, 범죄 등의 분야에서 헤리스 부후 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를 3차 대전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 직전에 등장해 이 도시 뉴욕은 세대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용감한 지도자를 배출했으며 그들의 업적은 세계의 흐름을 바꿨다며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뉴욕 퀸즈 출신이자 리얼리티 TV쇼 스타이기도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일종의 꿈의 무대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싶다는 뜻을 사적으로 피력해왔다고 AP통신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시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행사 개최 자체가 지역 내 유권자 표침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메디슨 스퀘어 가든 유세는 전국적 스포트라잇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합주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작된 행사 5시쯤 시작됐는데 찬조연설이 2시간여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다행이었던 게 어제 월드시즈도 없었습니다. 스포츠 경기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었죠. 연설자로는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벤스 상원의원 비벡 라마스와미 전 대선 후보 등 당내 인사와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차남 에릭 트럼프 부부 등이 가족들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끊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역시 나섰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큰 격차로 승리해야 된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카말라리스 부통령 캠프가 대산루이스 막판 경쟁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령 문제를 집중 부각하고 있습니다. 78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건강과 인지력에 대한 집중 포화는 3개월 전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캠프의 공격을 연상시킨다라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해리스 캠프는 SNS 계정을 통해서 유세나 인터뷰 도중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실수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해리스 부통령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도 적극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지력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돌발 상황을 공격 소재로 삼기도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자신의 건강검진 기록을 공개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해리스 캠프의 공세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 더욱 뼈가 아플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을 후보 중 누가 더 대통령직에 적합한 정신 건강을 갖고 있는지 가리는 선거라고 규정했던 것은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 결과 미국의 유권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젊은 해리스 부통령의 건강이 더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 가운데 누가 더 강한 지도자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하는 유권자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가 열심히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아니야. 집에서 그냥 쭉 쉬세요. 바이든 대통령 얘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싶어 하지만 해리스 캠프가 원치 않는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대선이 결정적인 시기에 진입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그와 거리를 두려고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지원 제안을 직접 거절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리스 캠프가 바이든 대통령의 그간 공로는 존중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인기 없는 바이든 대통령과 엮이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39%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참모들을 선거운동을 위해서 여러 날을 비워뒀지만 해리스 캠프가 부르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선거일 9일 남은 상황에서 함께 유세하는 일정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참모들은 선거 막바지에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에게 힘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해리스 캠프 측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막말 유세가 역풍을 부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뉴욕 메디슨 스케어 가든에서 어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에서 찬조 연설자로 등장한 코미디언 토니 힌치 클리프는 푸에리토리코를 쓰레기 섬이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번 대선의 승패를 가를 경합주 가운데서도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는 펜실베니아는 바로 푸에리토리코 출신 유권자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주로 꼽힌다는 것입니다. 힌치 클리프의 발언이 논란이 될 조짐을 보이자 트럼프 캠프 측은 성명을 내고 문제의 농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각이나 입장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을 걷습니다. 하지만 어제 유세에서는 푸에리토리코는 쓰레기 섬이라는 발언 외에도 트럼프 캠프 선거운동에 자충수가 될 만한 발언이 적지 않았습니다. 역시 어제 첸주 연설자로 등장한 억만장자 사업가 그랜트 카던은 카멜라리스와 그녀를 움직이는 포주들이 미국을 망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헤리스 부통령을 성매매 여성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린 시절 친구였던 네이비드 램은 헤리스 부통령을 악마와 적그리스도라고도 불렀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긴 언론인으로 불리우는 터커 칼슨 전 팍스 뉴스 진행자는 헤리스 부통령을 사모아 말레이시아계이며 낮은 지능을 지닌 캘리포니아주 검사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메이카와 인도계 혼혈이라는 헤리스 부통령의 인종적인 정체성을 일부러 무시한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마지막 순서의 연단에 오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다양한 인종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 뒤 공화당이 진정으로 포용하는 정당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이날 찬조 연설자들의 발언에 대한 반발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7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지더라도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이 SSRS에 의뢰해 전국의 등록 유권자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가운데 민주당원은 91%가 공화당원은 45%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패배 결과 불복을 예상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불복한 전례가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응답자 73%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헤리스 부통령의 경우 대선에서 저도 승복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로 소중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아마존의 창업자이자 제프 베이조스가 다음 달 5일 대선을 앞두고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거센 역풍을 맞았습니다. 베이조스는 자신이 소유한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의 입금을 행사해서 그동안 이어지던 전통을 깨고 민주당 후보 카멜레리스 부통령 지지 연설을 킬, 즉 삭제했다는 것이 알려지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은 1976년 이후 88년 대선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같은 날 별도 기사를 통해서 기자 2명이 헤리스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사설 초안을 작성했지만 이를 개시하지 않았다며 그 결정은 사주인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가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10월 마지막 주죠. 그리고 이제 11월 되면 벌써 연말입니다. 추수감사절도 오고 크리스마스도 오고 자 연말 선물 얼마나 사실 예정이십니까? 추수감사절과 블랙프라이데이를 시작해 크리스마스와 신년 초까지 이어지는 할레데이 시즌 소비자들은 최대 쇼핑 시즌인 올 연말 사상 최대 금액을 지출할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갤럽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할레데이 지출 규모에 대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 소비자들은 연말 할레데이 선물에 평균 1014달러를 지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923달러보다 91달러 늘어난 것이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9년 942달러보다 72달러가 많은 것입니다. 갤럽에 따르면 이번 할레데이 시즌 소비자들의 38%가 1000달러 이상을 지출할 것이라고 답했고 23%는 500달러에서 999달러 사이 31%는 500달러 미만을 쓸 계획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나머지 7%는 지출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연말 할레데이 시즌 가족의 선물을 사기 위해서 지갑을 여는 시기입니다. 아 1000달러를 넘었다 역대 최고 금액이다 라는 이면에는 인플레이션 물가가 그만큼 상승했다는 것이 작용합니다. 11월 5일 대선 이후에 인플레이션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카말라디스 부통령 모두 대규모 재정 지출을 단행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공약이 물가 상승을 축발할 위험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대출 비용과 물가 상승세가 계속 완화될지는 트럼프나 이리스의 정책 선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은 인플레이션의 추가 완화를 막는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설명입니다. 특히 경제학자들과 보수 성향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내놓은 공약이 인플레이션의 불씨를 지필 위험이 더 있다고 우려합니다. 재계와 경제학계의 인사들은 트럼프가 수입품에 부과할 고율 관세 비용을 미국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부담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세계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법을 비판하고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팟캐스트에 출연해 반도체 거래는 정말 나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부자 기업들이 와서 돈을 빌려서 여기에 반도체 기업을 설립하도록 수십억 달러를 대는데 그들은 어차피 우리한테 좋은 기업들은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미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등 세계 유수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 대가로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단 10센트 돈을 내놓지 않아도 됐다. 1년의 관세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보호주의가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협할 것이라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경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경제 보호주의에 대한 놀라운 움직임이 세계 경제 회복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국제 경제계 고위 인사들이 경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열린 IMF 국제통화기군과 세계은행의 연례회의에 참석한 주요 당국자들은 세계 경제가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은 후 경기 침체를 피하고 연착륙하고 있다는 신호에 안도감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이들은 미국과 다른 지역에서 정치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서 향후 전망을 위협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 것입니다. 러드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다저스와 뉴욕 양키즈 간의 월드시리즈 3차전 오늘 오후 5시 8분에 시작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1차전부터 7차전까지 5시 8분 똑같은 시간에 펼쳐집니다. 장소는 다저스 스테디움, 양키즈 스테디움 이렇게 바뀌긴 하는데 시간은 똑같습니다. 최고의 시간이죠. 5시 8분. LA 사람들도 충분히 볼만하고 뉴욕 사람들도 충분히 볼 수 있는 8시 시간대 프라임타임입니다. 그리고 월드시리즈 인기가 지금 하늘을 치솟고 있으니까 하늘을 찌르고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1차전, 2차전 드라마 같은 소설로 써도 그렇게 유치하게 소설을 쓸 수밖에 없는 그렇게 쓰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현실로 나타나면 감동이 배가 되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시리즈는 오늘 오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7년 만에 한국시리즈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정규리그 1위팀 기아 타이거즈는 삼성 라이온즈와의 5차전에서 1대5로 뒤지다가 1대5, 양현종 선수가 오늘 선벌로 나와서 5실점 했을 때만 해도 아, 오늘은 힘들겠다라고 했는데 1대5로 뒤지다가 후반 맹렬한 추격전을 펼치면서 7대5로 삼성 라이온즈의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기아는 팀 통산 12번째 우승컵을 품에 안았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최다 우승입니다. 2024년 10월 28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의실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